자 룰렛을 돌려서 랜덤으로 노래를 들려드리고 왔다는 코너 본격 사액성 음악 감상 코너 컬투 음감회 5년 만에 나오시는데 나올 때마다 참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여러분들도 궁금한 점도 많고 시간이 늘 짧다는 생각만 많이 합니다. 오늘은 또 어떻게 알차게 이분을 쪽쪽 빨아먹을지 우리가 그렇습니다. 뭐 수식어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이는 세 글자 자체가 장르죠. 윤종신 씨입니다. 왔어 왔어. 아니 언뜻 뽑은 정우성 왔어. 3초. 근데 우성신이나 나랑 너무 늙었어. 내가 먼저 태어났는데 왜 귀를 닮았네. 동생을 닮았네. 자식이면 형이니까요. 맞아요. 확실하죠. 근데 5년 됐어요 제가. 벌써 5년 됐어요. 2018년 5월 24일에 마지막으로 출연해 주셨다고요. 아 그러니까요. 제가 sbs 라디오하고 인연이 많거든요. 93년부터 sbs 라디오. 여기 여의도에. 여의도 시절에. 해영필딩. 해영필딩. 그때부터 했거든요 제가. 93년대. 그때 그 화정이 누나가 그때 처음 파워앱을 하면 그때부터 시작했죠. 네. tbs에서. 그러니까요. 저는 그러니까 sbs 거의 초창기부터 함께 했죠. 와 진짜. 됐구나. 지금 그때 pd들 다 나갔더라고요. 없어요. 웬만하면 없어요. 네. 지금 센터장님이 그때 신입 pd. 문세윤님께서. 네. 아. 센터장님이 되계시고. 네. 되계시고. 신입 pd였다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그때 제 라디오 pd 하셨던 분이 목동에서 고깃집 하신다고 그러더라고. 네. 93년. 30년 전 얘기네요. 30년 전. 네. 라디오에 살아있는 역사네요. 진짜 전설이네요. 아. 그래도 너무 좋습니다. 컬투쇼. 아. 많은 분들이 반기고 계십니다. 김현미씨가. 발음의 절대 최강자 윤종신님. 라디오에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다들 반가워하시네요. 네. 이제는 발음이 많이 셉니다. 입에 힘이 안 들어가. 네. 턱받침 필요해요. 네. 혀에 텐션이 떨어져서. 네. 일단은 이렇게 교복을 벗고 할 때 그 힘이 안 들어가죠. 아. 딱 찝었는데. 아니 뭐 거기까지가 안 되지. 아니 설마 어버버벗구라고. 교복을 벗고. 네. 너무 오랜만입니다. 자. 1294님. 방청 중이신데 누구세요? 1294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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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에서. 저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윤종신씨 왜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 제 또래인줄 아셨네요. 아. 포림보 연령대가 어떻게. 40대? 30대? 45. 45. 어. 또래인데요. 또래죠. 다 또래. 너무 다 또래에요. 되게 젊으신줄. 한 20대 되는줄. 네. 네. 자 이번에 종신장님이 나오신 이유가 또 이제 새 음원이 또 나오셨는데. 네. 홍자씨랑 같이 작업을 하셨네요. 네. 이게 이제 트랙바이윤이라고. 트랙바이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이제 미스틱스토리에 소속 가수들하고 1년에 한 대여섯 개씩. 월간중신 만큼은 아니고. 그건 아니고. 1년에 대여섯 개씩 콜라보하는 건데. 요 바로 전에 정인씨랑. 네. 정인씨랑. 했었고. 처음에 빌리랑 했고. 빌리. 네. 그래서 요번에 세 번째로 이제 봄에 맞는 꽃놀이가요라는 노래를. 아하. 제가 오랜만에 약간 이렇게 세미 티롯. 아. 그런 느낌. 제가 오랜만에 트롯을 하나 썼습니다. 예전에 트롯 쓴 게 뭐 있었어요. 제가 반응이 별로 없었는데요. 모르게 지나갔구나 그냥. 예전에 사랑의 뒷북이라고. 사랑의 뒷북. 누가 부른 노래를 해요. 그거 이름은 가수 이름은 풍우나예요. 풍우나. 풍우나가 접니다. 약간 부캐로 부캐로 그게 시트콘 태이혜교지연이 제가 트로트 가수로 나오는데 그 극중에 불렀어요 그거 한번 쳐다보면 잠깐 나와요 그거 잠깐 준비하셔도 괜찮습니다 사랑의 뒷북 이런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코끼리 코끼리 다음 시트콘이 아니었나 생각되는 맞아요 맞아요 저기 저기 국진영도 나오고 아 그렇구나 코끼리 나왔었군요 코끼리로 나온 건 아니고 사람으로 나왔는데 왜 그러냐면 주제곡을 제가 불렀어요 여기서 불렀어 의재혜교지연이의 박성웅씨도 나오고 박성웅씨가 수많은 작품들이 있었어요 풍훈아 별거 별거 다 했어요 조합이 신선합니다 홍자와 윤종신 꽃놀이가 이 노래는 지금 딱 이 계절부터 더 따뜻할 때 어울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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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형님이 그냥 하고싶으면 아무나 픽을 하는 거예요 가수 중에 그러니까 회사에 가수들이 많으니까 저하고 함께하는 프로젝트로 가끔씩 하는데 요번엔 조금 운때가 안 맞았던 게 평소에 이맘때 벚꽃이 피거든요 지금 이미 저렀어 아니 이상기온 때문에 맞아요 2주 3주 빨리 피었어요 노래 나오기 전에 노래는 벚꽃이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10% 남아 비 싸워가지고 근데 벚꽃만을 위한 노래 꽃은 6,7월까지 가을까지 계속 있어요 가을엔 코스모스도 있고 졸립도 있고 원래 벚꽃놀이가 있는데 벚을 빼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벚꽃놀이로 넓게 그냥 어떤 곳이든 범준이 범준씨 노래 그걸 좀 뺏어올까 근데 이게 어쨌든 소속 가수니까 사실 이제 뭐 저는 좀 요번엔 싫습니다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은 없는데 아직은 없는데 요리조리 피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요리조리 살짝 한번 피해다니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내면 꼭 뭐 자기 시기랑 뭐가 안 맞을 수도 있잖아 자기 음원도 준비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부하죠 설득해서 한 번 해보자 그럼 다른 소속 가수들은 안 되는 겁니까? 다른 회사들 다른 어떤 가수랑도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일단은 우리 회사 가수부터 미스틱 가수부터 미스틱부터 그걸 만약에 마음에 안 들어서 하고는 싶은데 곡이 마음에 안 들어 했던 가수들 그래서 제가 아부하죠 이메일 보내고 한 번 해보자 김건호씨가 김영철 형하고도 콜라보 계획 있으신가요? 영철이는 영철이에게 맞는 곡이 안 나오고 있어요 텐션이 너무 높아서 너무 하이라서 제가 맨정신으로는 영철이 곡을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맞춰주기가 조금 근데 올해 안에 영철이랑은 진짜 올해 안으로 영철이가 의외로 튕겨요 그래요? 의외로 음원 성적이 되게 좋아요 내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모셔야 돼요 그 정도구나 자 우리 이런 컬트 음감회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우씨는 신곡 꽃놀이 가요를 홍보하러 나오셨지만 쉽게 홍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룰렛 컬트 음감에는 이 룰렛이 유명해요 이 노래 못 듣고 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럼요 너무 투표한데 룰렛이? 꽃놀이 가요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결국엔 꽝이 3번 연달아 나오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되면 또 선택된 노래만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꽃놀이 가요가 보시면 알겠지만 들어가 있어요 6칸이나 들어가 있어요 무려 6칸이나 무려 6칸이나 들어가 있고 사행심을 주장하는 코너인데 이거 그런데도 안 나오는 가수들이 있어요 에픽하이가 대표적이죠 아 그래요? 결국 못 듣고 그냥 갔어요 아 못 듣고? 네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런 적도 있습니다 설마 오늘 그러겠어요 꽃놀이 가요 예우긴 해야겠네 못 나올 수도 있어서 신곡을 포함해서 무려 13곡이나 히트곡 붙여셔가지고 꽃놀이 가요 여러 개 있네 돌려주셔가지고 곡에 딱 나오면 바로 들으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슈퍼주니어 선미씨가 꽝이 세 번이 나와서 바로 돌아가시는 가수들이 안 하고 선미는 방청하고 가고 싶다 그래서 방청석이 안 되겠네 어 진짜 다 이거 옛날 거고 다 명곡이라서 다 이거 판권도 옛날 회사 건데 나한테 별로 도움 안 되는 건데 지금 나가도 크게 뭐가 없는 노래들이 떨어지는 거 없는 도움이 되는 노래들만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뭐뭐가 있나요? 도움이 되는 거 존니는 미스틱 아 존니는 미스틱 존니는 미스틱 꽃놀이 가요 존니 이별 택시 뭐 이런 거 괜찮습니다 오르막길 월간 오르막길 괜찮고 성시경씨 거리에서는요? 성시경씨 거리에서는 성시경 거죠 근데 뭐 작곡자라도 좋습니다 네 작곡자라도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 환생 이 노래는 또 환생은 예전 제 소속사 사장님 거 아 빙수는 언제 가셨어요? 핫빙수는 빙수는 더워지면 또 이게 난리 나는데 빙수도 다른 사람 거 아 몰라 몰라 우린 몰라 우리 모르고 근데 다 제노라니까 네 그렇죠 농담입니다 자 뭐 돌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려야죠 돌려야죠 돌려갑니다 일단 그 전에 형님이 최선을 다해서 요즘에 운이 좀 좋으신지 아닌지 그것 좀 묻고 싶어요 금수님 운이요? 요즘 운이요 뭐 한 거면 안 될 때가 있고 다 잘 될 때가 있잖아요 아니 근데 요즘은 이제 제가 뭘 내면은 막 잘 되는 시기 지났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요 아니 잘 되고 계시잖아요 왜요 아니 아니 근데 뭐 차트 차트 같은데 안 들어간지는 꽤 됐고 예전에는 어느 순간 한 2000년대 초반부턴가 제 노래 보면 차트를 위에서부터 이렇게 찾았거든요 그러네 오 이제 밑에서부터 찾아 요즘은 이렇게 쪼듯이 들어가요 뒤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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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듯이 백부터 백부터 오케이 자 가보자 뒤에서 이렇게 네 윤 나오면 윤 아니에요 근데 다행히도 저도 없고 윤도윤도 없고 다 없어요 예전에는 윤도윤 윤종신 같이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있었죠 있었죠 이제는 차트 이런 거 안 본지 모르겠고요 제발 좀 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 이제 돌리겠습니다 알았어요 자 갑니다 쫄리시는 모양이에요 꽃놀이 가요가 나와야 되는데 돌려주세요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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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나오면 운이 좋은 거예요 바로 나오면 운이 좋을 수 있어요 6칸이나 했으니까 환생 전 회사 사장님 전 회사 사장님 운퇴하신 환생이 자 96년도 앨범이네요 저희 개인적으로 이 노래 참 좋아했던 96년에 제 어 5집 오집. 오집. 오집 가운데서 요거 유희열 씨하고 저랑 같이 쓴 곡이고요. 이게 타이틀곡인가요? 이게 타이틀곡이였다. 이게 타이틀곡이였다. 이게 가위톱10 한 3위까지 갔죠. 1위는 못했어요. 유리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때 1위가 뭐였어요? 굿이 요거 나올 때 김건모. 너무 세. 김건모 이소라. 청원. 3,4등이 1등인 시대네. 김건모 이소라. 근데 이런 말씀하셨네요. 스스로도 90년대 베스트 가사. 20대 때 가장 잘 쓴 가사. 이 노래는 되게 종교 통합적인 노래예요. 오 놀라워라는 성경에서 찬송가에서 나온 얘기고 환생은 불교 영어입니다. 골라보가 되나? 골라봅니다. 종교의 통합이네요. 재미있는 얘기가 있네요. 이 제목 때문에 기독교 방송에서 금지곡이 됐어요. 환생 때문에. 환생은 불교적이 용어거든요. 사실은 이게 기독교적으로는 부활이 되죠. 그러네 그러네. 은혜설이니까. 이승화씨의 덩크슛과 다 불러서 금지곡이었대요. 덩크슛은 야발라바히의 하이머라 하이머라 이거 때문에 주문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심의의 문턱이 아주 구체적이었어요. 그게 금세 풀렸어요. 처음 심의실에서 나왔다가 금세 다시 나왔죠. 오 놀라워라 이 가사 때문에 불교 방송에서 못들고 그러진 않나요? 상관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 놀라워라가 찬송가에 나오는 거예요. 오 놀라워라 나나나 이렇게 나온 게 있거든요. 그 올로 놀라워라는 말이 너무 재미있어서. 반응이 김선영씨가 정말 환생때보다 더 잘생겼어요 하고 이현아씨가. 환생때 그때는 제가 교정을 안 해가지고. 이게 좀 놀라운 게 고삼아들이 너무 좋아한대요. 고삼아들이. 고삼아들이 이 노래를. 이게 계속 유튜브 때문에 또 돌더라고. 그리고 오디션 나온 분들이 리메이크를 많이 해서. 너무 많이 하니까. 비비. 비비가 이거 했었잖아요. 제가 컬투쇼라는 저희 공연에서 환생이라는 걸 가지고 뮤지컬을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한동안 전국투어를 다녔었죠. 그러니까요. 96년이 너무 오래됐네요. 제가 데뷔를 90년에 했거든요. 노태우 대통령 때입니다. 대통령이 제일 시기가 딱 보여요. 뭘로 데뷔하셨어요? 평빈거리에서라고. 015비와 함께. 015비. 맞아 015비. 90년도. 노래 가사 중에 동전 두 개뿐. 공중전화가 20원 할 때니까. 맞아 맞아. 그때 데뷔했어요. 홍빈거리에서. 제가 40원대인가 전화 걸었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 네. 카드 때 아니었어요. 카드. 카드도 그 뒤에 나왔고. 중간에 시티폰이라는 것도 나왔어요. 있었죠. 공중전화 근처에 가서 전화하면 돼. 거기서만. 김국진이 형이 광고했던. 맞아요 맞아요. 시티폰. 여보세요. 이제 가만히 있으면 두 분이 계속 옛날 얘기만 너무 마시네요. 예예. 잡아줘야겠어요. 8454님. 딱 보니까 오늘 옛날 얘기만 실크하다가 가시겠어요. 윤석열 교수님 하셨는데. 네. 좋습니다. 한 번 더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돌릴게요. 일단 제발 좀 아까웠거든요. 자 두 번째 돌려돌려. 톨리빵. 가자. 가자 가자. 톳놀이 가요. 톳놀이 가요. 나오나요. 톳놀이 갈 수 있나요. 톳놀이 갈 수 있나요. 톳놀이 갈 수 있나요. 환생. 환생. 오 놀라워라. 또 들어. 노래가 또 환생이 된 느낌이에요. 다시 태어났어요. 아이야. 아 진짜 또 들어. 예 또 들어요. 이 제목 잘졌네. 또 환생했네. 다음번에 나오면 또 들어요. 야 이거. 노래가 영원하네. 영원해 이게. 형님이 나오신 지가 지금 20분이 넘어갔는데. 아직까지 노래는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윤종신 씨 스스로도 90년대 베스트 가사이고. 이 노래가. 그때 가장 잘 쓴 가사라고. 5집이었죠 5집. 예. 5집이었죠. 가요톱 때는 3위까지 올라갔었고. 3위까지 올라갔었고. 그때 김건목 이소라 씨랑 또 같이. 그때 가요톱 때는 아나운서가 손범수 씨였던. 아 맞아. 저도 그때. 손범수 김. 그 형. 또 하나 더 있어. 김. 손범수 같이 봤다고요? 그 두 형. 아 있어 있어 있어. 안경 쓰신 아나운서 분. 아 김병찬. 김병찬. 김병찬 아나운서 분. 저도 97년도에 가요톱 텐 거의 막바지에. 12위까지 올라갔었고. 아 가요톱 텐에. 야 90년대 이야기 한바가지네 오늘. 아 이거 희생이 또 나와. 정효숙 씨가 제가 크리스찬인데 이 곡을 앞으로는 부활로 불러야겠어요. 예. 요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환생이란 노래가 한동안의 기독교 방송에서 금지가 된 적이 있다면서요. 하하하하하하. 이승환 씨의 덩크슈가 더불어서. 자 5.119님이 결혼식에서 와이프한테 직접 불러줬습니다. 아. 환생은 다음부터 듣지 않습니다. 결혼식. 결혼식 때 불러줬다가. 그러니까 축가로 많이 해요 이 노래. 아 그렇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노래라서. 다시 추억하고 너무 좋네요. 아 너무 좋아요. 예. 그 당시 1위가 이제 김건모 씨. 네. 이섬아. 그렇게. 이게 지금 신곡 홍보로 나오신 건데 환생만 주고 두 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홍대 씨가. 이걸로 다시 활동하시는 건 어때요. 괜찮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꽃놀이가요 때문에 나오신 거고. 노래. 말은 할 수 있어요. 네. 꽃놀이가요. 네. 말은 할 수 있어요. 아직도 꽃이 있어요. 아 그렇죠.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 꽃놀이가요가 여러분 아직 못 들어보셨겠지만. 궁금해 죽겠습니다. 어떤 노래인지. 차 타고 지나가면서 듣기 되게 좋아요. 드라이브. 드라이빙 뮤직으로 아셔야 합니다. 드라이빙 뮤직. 이게 약간 쿵짝쿵짝 신나는 거예요 아니면. 라틴입니다. 아우 라틴입니다. 룸바 룸바. 룸바. 음색이랑 잘 어울리겠다. 뮤직비디오가 우리 하나 국가대표 스포츠 댄스 하시는 분들이 댄스로 뮤직비디오를 꾸몄어요. 너무 멋있겠다. 너무 멋있겠다. 근데 이제 들려주지 못하니까 안타깝습니다. 아쉽지만 환생 들으면서 저희는 2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환생을 들으면서 2부로 갑니다. 촉촉하게 환생 들으면서 2부에 가 있을게요.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음원씨 거기 찾아보세요. 네. 꽃놀이 가요. 그러고. 너는 컬투가 좋니? 저게 뒤에 지금 이렇게 꽃놀이가요 뮤직비디오를 보고 있는데 이야 멋있네요 음악도 안 듣고 음악도 안 듣고 싶어요 무성영화인가요? 음악을 들을 수 없어요 찬인챔플린 영화도 아니고 위에다 덮어 불러주세요 환생에? 차라리 환생에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느낌이 어떤 음악에 궁금증이 더해져가고 콜트음악의 윤종신 형님과 함께 2부에 물리합니다 1부에는 환생만 2번 들었습니다 환생 2번 들었고 투환생 들었고 5051님이 윤종신씨 너무 전략적인 듯합니다 여기서 궁금증을 유발해서 음원 차트를 검색하게 만들어 1위로 올라가려는 방송국 놈들의 치밀한 전략에 저는 절대 속지 않겠습니다 검색하지 않고요 윤종신씨 뽑을 때까지 꼭 여기서 들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분 저희 직원 같은데요 미스틱 직원 같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냄새납니다 룰렛 또 돌려주시죠 형님 환생 또 나오면 재밌겠다 미안하지만 다른 곡이 나와도 좋아요 좋은 노래들이 많아요 자 갑니다 한 번은 듣고 가야 돼 한 번은 나와라 나와라 뭔 소리 가요가 나오나요 꽝이네요 아니 꽝이에요 원꽝이에요 원꽝 나왔고 후환생 원꽝 선미 마음이 이해가 되네 이거 사실 지금까지는 웃으시는데 30분 넘어가면은 투꽝이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따라오거든요 쪼들리죠 이제 이 코너를 위해서 꽝이란 노래를 만들어야겠다 윤종신의 노래입니다 꽝 꽝 이야 트로트곡으로 좋네요 환생마저 들릴 수가 들리지 않아요 꽝이 나왔기 때문에 자 771호님 고요하네요 생육성으로만 목격담 몇 개만 좀 읽어드릴게요 한남동에서 발레파킹 아저씨가 앉아계셔서 자연스레 키를 들였는데 윤종신 씨였어요 그냥 미스틱 사무실 앞에 앉아있었던 거였습니다 771호님이 키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기억이 안 나는데 예 한남동에 저희 회사가 있거든요 너무 자연스럽게 앉아계시니까 거기 일하시는 분인지 알고 그랬군요 공연하는 데도 있고 그러지 않나요? 버스킹도 하고 회사에서 있었어요 그 앞에서 그래서 저한테 키받으셨나 그래서 제가 차를 갖고 갔던 기억이 4909님 안녕하세요 예전 윤종신 씨 군대 고참입니다 정말요? 97년도에 같이 근무하셨습니다 군대를 좀 늦게 갔는데 늦게 가셨네 97년 6년도에 갔거든요 혹시 기억나세요? 그럼 유석현 유석현 어디 어디 국방부요? 국방부에 있었거든요 국방부에 있었거든요 거기 있었겠죠 유석현 기억 안 납니다 기억 안 납니다 오래된 일입니다 에피소드 있으면 석현 씨가 또 보내주시면 그때 제가 한참 막 낙하산 타고 특수 임무 들어갈 때인 것 같아요 아 그때 한참 뱀 먹을 때 뱀 잡아먹을 때 뱀 먹을 때 국방부 안에서 국방부 안에서 낙하산을 타나요 유석현 씨 에피소드 있으면 하나 보내주세요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하셔야 제가 알 것 같아요 형님도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김미경 씨 형님이 하나 읽어주세요 제가요 20년 전 종신오라버니 대학교 축제에 오셨더랬죠 그때를 완전 깡깡 말라가지고 빈 강의실이 대기실이어서 후배랑 몰래 잠입했는데 오라버니가 친절히 사인해주셨어요 추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이담이에요 어느 학교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기억할 텐데 20년 전만 해도 제가 대학 축제 다닐 때거든요 아 그래요? 한참 많이 다녀서 아실려나? 20년 전까지는 괜찮아요 20년 전이면 2000년 초반이잖아요 그때까지는 당했었죠 97년도는 좀 힘들고 93년도에는 엄청 다녔고요 어느 대학인지 좀 보내주시면 이걸 떠올리신다고 합니다 8528님 미용실 하는데요 윤종신님 신화적인 소문이 있던데 진짠가요? 헤어 고데기 작업하시다 항상 화상을 입었는데 웃으면서 오히려 걱정해주셨다고 하시던데 대신하세요 고데기 이렇게 하다가 여기 닿은 거예요 아 눈 밑에 진짜로 이쪽이에요 여기 흉태가 살짝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네 근데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딱 하고 바로 웃으셨어요? 아이고 하하하하 이렇게 그냥 오히려 웃으면 글만 봤을 때는 오히려 웃으면 좀 변태 아닌가요? 화상을 입었는데 뜨거워 괜찮아요 화상을 입었는데 웃으면서 오히려 걱정이라도 오히려 걱정 어 쩌릿해 막 입어 야 근데 진짜 대단한 거예요 아 근데 그때 그때 실수한 친구가 너무 놀래가지고 오히려 제가 괜찮다고 네 안심시켰죠 이런 미담들이 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담 제조기네요 아 저거 있습니다 싫어합니다 싫어 본인 입으로 네 네 융종신 형님인데 융종긴 형님의 이렇게 이름을 오타를 내주셨어요 네 융종긴 모든 방송 앨범 콘서트 빼먹지 않고 덕질하고 있는 오랜 팬입니다 그런데 기분 탓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형님과 얼굴이 닮아가고 있어요 얼굴이 닮아가요? 이번에 놀이공원에서 순간포착으로 제 얼굴 사진이 찍혔는데 형님과 얼굴이 너무 닮아서 저도 놀랐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덕질을 해야겠습니다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어 누구야 어? 여기 여기 와 저 아니에요? 느낌을 좀 있네 여기 오비 입고 계신 분 있잖아요 여기 여기 네 저 분 저 난 거 같은데 내가 오늘 인스타에다가 저랑 닮은 사람을 하나 올렸어요 저도 봤어요 너무 닮았던데 저랑 똑같죠 일본 뭐에 야구 선수인데 요시다 요시다 유명하신 분인데 요시다랑 저랑 그 사람 보스턴 네드삭스 입단 사진인데 저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찾아서 보여주세요 우리 윤종신씨 요시다 사진을 좀 찾아서 보여주세요 입단 사진 오늘 올린 건데 보세요 아 너무 똑같은 거야 안경 벗은 사진이랑 똑같구나 언제 거예요 사진이 이게? 최근 최근 최근이에요? 최근 이렇게 그 다음 사진이 제 93년도 닮았어 느낌이 있어 닮았어 너무 비슷하다 여기 보면 이게 나와요 이게 느낌 있는 얼굴들이 있어요 윤종신 상이 있고 독불경화같이 저렇게 막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저랑 닮은 사람이 누가 있냐면 국가대표 축구선수 중에 노정윤 선수 노정윤 선수 노정윤 선수 닮았어 닮았어 느낌이 있어 맞아요 노정윤 선수 닮았어 밖에서 이게 웃기네요 저희가 저 밖에서 방송국 놈들이 지금 셋이 라디오에서 지금 뭐 하시는 거야 가셨는데 음악 홍보로 나오셨는데 계속 이상한 얘기만 하고 꽃놀이 가요 잠깐 토크 다른 데로만 가면 풀어오질 못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재밌잖아요 재밌긴 한데 021210님 종신이 형님 강서구의 조개찜집에서 왔어요 얼마 전에 엄청 잘생기셨어요 한잔하셔서 얼굴이 벌게 지셨어요 그래도 팬입니다 멋져요 최근이군요 최근에 이게 저희 테니스 모임이 있는데 테니스 치고 거기 갔었죠 조개찜집에 테니스 열심히 치시는 건 아직도 매주 화요일 토요일 칩니다 이제 룰렛을 한번 중요한 룰렛을 제발 꽃놀이 가요 이번에 안 나오면 좀 불안해요 이제 자 갑니다 계속 나오고 뮤비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꽃놀이 가요 나오나요? 개인적인 팬심으로 투완성의 원꽝 투완성의 원꽝 나왔어 꽃놀이 가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좋아하게 되지 좋아하게 돼 갑니다 잘 봅니다 이거 되게 조이네 나이스 완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홍자의 꽃놀이 가요 홍자 드디어 나오네요 자 이제 뮤직비디오를 영상 음악도 들으면서 볼 수 있어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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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자 3080님 벚꽃축제 끝났어도 철쭉축제가 남았어요 그럼요 코스모스까지 가을까지 갑니다 갑니다 100일 오군요 100일 동안 피워요 그럼요 아 깁니다 아주 줄 서 있어요 김보아씨가 벚꽃 지고 있지만 튤립, 라일락, 수국 뭐 이제 시작의 꽃들 많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꽃놀이 갈 때 꼭 들을게요 하셨습니다 벚꽃만 꽃인가 자 그러면 노래 듣겠습니다 종신형이 만드시고 홍자가 부른 노래 꽃놀이 가요 함께 하시죠 드디어 완곡을 들었습니다 들었네요 좋네요 완전한 뭐 트로트 느낌이 아니라 그렇죠 약간 라틴송이라고 보면 라틴송인데 근데 이제 홍자씨 창법이 홍자씨가 보면은 약간 애조있는 노래가 많아요 슬픈 노래 맞아요 가을에 그런 노래도 하나 하기로 했는데 일단은 봄에 맞게 조금은 좀 가벼운 걸로 가보자 그래서 좀 어디 걷고 싶고 막 그냥 드라이브 예배할 때 이 노래가 보면은 제가 우리말 중에 봄에 어울리는 예쁜 부사들이 되게 많아요 말랑말랑 스멀스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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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리까리 이런 말들을 좀 많이 넣었죠 소풍 갈 때 맛있는 거 바리바리 싸죠 바리바리 그것도 좋았어 명돌이 듣고 게시판에 뭐 후기들이 많이 옵니다 6367님 우와 종신형님 라이브예요 목소리가 많이 변하셨네요 죄송합니다 저희 소상원들이 입단식이에요 죄송합니다 유머 감각이 좀 홍자 얘기를 많이 안 했네요 제가 2111님이 와 창법 많이 연구하신다더니 종신형님이 CD를 샀다 죄송합니다 장난치는 걸 좋아해요 코를 잔뜩 먹고 왔어요 장난꾸러기가 많아가지고 홍자씨가 불렀고 종신형님이 만들었습니다 트랙바이 유니라고 정신 차리세요 쇼다런들 이런 느낌 김고은씨도 홍콩에서 날씨 좋은 날 커피 마시는 느낌의 노래 홍콩 그런 느낌이네 사실은 노래 부를 때 선배님 이거 창법 누구 참고할까요 제가 등력은 참고하라고 했어요 진짜 등력은 등력은 선밀밀 선밀밀 고 가수의 창법을 좀 참고해라 그러니까 많이 듣고 보니까 그런지 김임영씨 월량대표 아저씨의 노래 같아요 예리하신대요 두형씨 장난치는 사람도 많고 예리한 사람도 많아요 많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많아요 호명재씨 묘하게 환생이랑 좀 비슷하죠 맞아 나도 그런 생각했어 약간 환생 느낌 났어요 후환생이 나와? 나 이제 환생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해가 되는게 그 뒤에 묘하게 환생이랑 비슷하네요 두 번 듣고 들어서 그런가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약간 환생 느낌이 있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약간 자 4900님 윤정씨 근데 고참 유석현씨가 문자를 직접 읽어주시죠 형님 윤정씨 이등병 때 근무지원단에서 아침 저녁 같이 받고 했어요 국방부에 있었던 분 많네요 4900님 키가 작아서 연예인인지 몰랐어요 아니 양세형 이런 사람들이 몰라요 이수근 이수근 김현우 제가 거기에 비하면 당신이죠 당신이에요 저는 거의 서장훈이에요 센터 센터 야우민이에요 거의 야우민 덩구씨 때려요 저 하승진이에요 그럼요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아침 저녁을 같이 아침 저녁을 같이 받았으면 기억이 납니다 이분 선물 하나 윤정씨 선물 하나 뽑아주세요 우리 유석현씨 제가 선물을 뽑는 건가요 추억이 있는 분 유석현씨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40대 중후반 후반 정도 되죠 그 정도 되겠어요 유석현씨 드리는 선물은요 발표해주세요 백상 백화점 사 본건 제일 좋은게 나왔네 백화점 한건 드릴게요 금손이에요 한 번 더 돌릴까요 형님 룰렛이요 여유 있잖아요 한번 나왔으니까 아무거나 들어도 자 과연 또 나올지 이제 나오면 여유있기 때문에 즐겨요 이제 즐겨요 오래전 그날 이것도 명곡이죠 교복을 한번 벗어야겠네 그죠 오래전 그날 이거는 저를 지금까지 지금 있게 한 노래죠 맞아요 93년 93년도 93년도에 나왔던 노래 이 노래는 제가 이 노래 때문에 가요톱10이라는 프로그램 처음 나가봤고요 너무 잘됐죠 이 노래 이 노래 잘됐죠 너무 잘됐죠 제가 82년생인데 제가 교복 벗을 때까지 계속 불렀으니까 노래방 가면 얼마나 큰 히트를 했는지 이걸 안 부르면 나올 수가 없었어요 약간 스무살들의 노래죠 스무살의 기억인데 사실은 세월이 지나서 그때를 떠올리면서 그 시절을 보냈던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한 번도 교복을 입었던 적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교복 세대 저는 딱 1년 입었고 1년 입었었어요 저는 교복을 좀 입어가지고 딱 우리 맞는 노래다 근데 저는 이게 박주현 작사가가 써주신 제 가사가 아닌데 스무살이 됐다는 말을 교복을 벗고라는 다섯 걸절을 딱 표현한 거예요 기가 막힌 표현이죠 기가 막힌 표현이죠 이제 나이가 들수록 가사가 더 들어오더라고요 이야기가 훨씬 중요해요 이야기가 진짜 그래서 예전 곡들을 못 녹였어 노래가 많이 나와도 너무 좋아 근데 예전 곡들도 좋아 다시 과거로 들어가서 계속 듣는 거야 가사도 너무 좋으니까 이 노래가 나왔을 때 대전 엑스포가 있었어요 13, 14일 때 그래서 저희가 이 노래가 히트를 하니까 엑스포에서 계속 부르는 거예요 엑스포 기간 내내 서울에서 방송하고 행사하러 내려가는 거예요 그랬던 기억 계속 엑스포 가서 노래하고 다시 서울 올라오고 대전 엑스포는 지금 뭐 지금 친구들은 모를 수 있겠지만 엄청난 우리나라의 그때 엄청난 그렇죠 저도 가서 거기서 줄 서서 구경하고 정효숙 씨가 교복을 벗고 이 노래 제가 싫어하는 노래예요 울 남편이 교복을 벗고 처음 만난 첫 사랑을 저한테 들켰거든요 노래방 가면 울 남편 첫 곡 첫 공 이 노래 부르는데 한 번만 더 오르면 교복이 무수하지 못할 거라고 제가 했어요 어떤 추억이 있으시군요 변진아 씨 박주현님한테 가사 받고 정석원 씨랑 전화하면서 우셨다고 했어요 이 노래 가사를 감동했죠 그리고 약간 저한테는 제가 이 이후에 가사를 쓰는데 되게 선생님 같은 가사예요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렇게 쓰는 거구나 제목이 아직도 교복을 벗고 있는 줄 아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오해 많았죠 그렇죠 오래전 그 날인데 너무 감결해서 후렴구 처음이 오늘날 감사드렸어 때문에 이게 막 홍시 꽃감 엄청 와요 패러디가 많이 됐어 오늘날 감사드렸어 감사하시고 빵 사하시고 별걸 다 사줬 패러디가 엄청나게 됐어요 오늘 날 빵 사드렸어 교복을 벗고 벗으면 또 교복 또 입고 계속 계속 나오고 여러 가지 패러디가 개콘인가 어디서도 개그 숙대로 썼었어요 노래가 좋고 뜨기 시트작이면 무조건 개그맨들 패러디부터 들어가니까 많이 뜨겁이 납니다 이게 너의 결혼식이라는 노래가 이 정석원 박주연 인정신 조합으로 한 번 더 히트를 치죠 그렇죠 부디 좋은 사람 만나기 부디구나 이거는 죄송합니다 룰렛을 한 번 더 더 돌릴까요? 네 돌려요 돌려요 추억도 얘기하고 좋네 너무 좋다 오늘 자 노래 한 번 들으니까 여유롭잖아요 있어 있어 어떤 노래가 또 나온다 나온다 너에게 간다 너에게 간다 이 노래는 저의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 항상 피투피하면 1등 그 노래 진짜 팬들이 좋아하는 노래구나 너에게 간다 이 노래 들으면서 런닝하는 분들도 많고 2005년 가는 분들도 많고 너희 가려고 가려고 해서 피는 분들도 많고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네 딘딘이 학생 때 이 노래를 듣고 학교 옥상에서 펑펑 울었다고 이 노래는 약간 재회에 대한 얘기거든요 헤어지고 그리워하던 사람이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만나러 가는 길 그런 길을 딘딘씨가 막 울다가 실제로 윤정신 만나보고 싶다 만났는데 확 깨가지고 환상이 다 깨졌다고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했나 봐요 이건 2005년? 2005년 10집이었네 10집 10집 죄송합니다 3546님 조용히 좀 하세요 노래 안 들리잖아요 하셨네 생방송에 혼났네요 일일이 다 취향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너에게 간다 이것도 세월이 꽤 같네요 2005년 10집 네 아 노래 좋네요 문자는 읽어도 되죠? 우리 3546님 7812님입니다 조신님 문자 보내는 소통 어플 3개월째 왜 안 오시나요? 공기 기다리고 있어요 네 제가 버블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아 그거 직접 1대1로 소통하는 거잖아요 3개월째 지금 안 오시고 있어요 네 이제 할 때 됐네요 네 이제 술 본기별로 이제 좀 할게요 제가 알겠습니다 팬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왜 공주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요? 여자분들이 기다린다는 얘기 네 거기서 팬덤 거기서 말을 말을 걸 수 있어요 이름을 그러니까 골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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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그 사람 이름이 붙거든요 그렇게 해서 말도 걸고 하고 애칭 같은 건가? 애칭인가 봐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게 아이돌들은 다 한다는 거 다 해요 다 다 해요 아이돌들 다 하죠 쓱 한번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제가 거기서 그 톡에 아이돌들이 주로 하거든요 맞아요 제가 버블 최고령이에요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아요 거기서 한 사람 기록을 쓰는 사나이군요 그렇습니다 멋집니다 광고를 틀어야 한다고 하네요 Here we go 한 번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트는 건 뭐 유도 아니에요 아 그럼요 예 이제 인이 바뀌시죠 또 나가네요 나갑니다 저희가 그냥 꽃놀이 가요를 더 깔아드리면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과일 차트 실시간 순위 5위가 꽃놀이 가고 가요 9위가 9위가 윤종신 윤종신입니다 드디어 저희가 해드릴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차트 입성 차트 입성 네 인사 좀 부탁드리고 보내드릴게요 네 우리 홍자의 꽃놀이 가요 기억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도 좋은 노래 계속 만들고 부르고 열심히 해서 또 컬투쇼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진영 님이 좋습니다 끝나리 가요 한 번 더 드릴게요 네 망설이지 말고 내 손잡아요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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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ен 유빈 긴장 절대 찾아랑 acię 그래도